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연결고리 극병하는 미래 산업의 중심에서 정해진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글로벌 전문국제경영인의 꿈 국제경영학과에서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경영학 이론을 기초로 바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의 해외 기업과 최신 기술을 이용하는 국내외 기업의 경영기법을 이론보다는 국제적인 감각의 경영실무를 중심적으로 배우는 학과입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새로운 경영기법들이 전세계에 동시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자산을 전세계로 거래하는 무역, 금융, 정보기술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이나 조직의 비즈니스를 전세계에 펼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 학과의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 기술을 이용한 고객 마케팅과 가상 플랫폼을 이용한 상품의 유통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국제상거래 능력을 갖춥니다 해외 주식과 가상 자산을 거래하고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활용 자산 창출 능력을 갖춥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국내외 탐방 활동 지원 등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즐거운 무한도전을 꿈꾸는 뻔뻔한 비즈니스 능력을 갖춥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무너져가는 국가 간의 장벽 그리고 가상과 현실의 경계 세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가변화된 미래 경영 환경에 걸맞는 전문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머지않은 미래 그 안에서 전문 경영인의 꿈을 꾼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상지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성도대학교 국제정구실 시대학을 원하는